혹시 아시나요? 절대 들키면 안된대요 아 그냥 가상국가에요 파티 파티중이라 자 칼로 바꾸고요 창고에 잠입하는거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네 들키지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거든 그럼 뒤쪽으로 가야겠지 야 이제 앉아서도 달리기가 가능하구나 저 무한 달리기를 찍으니까 밑에를 못봤어 아 사냥 그거 쓸걸 아까워가지고 안썼는데 절대 들키면 안되네 죽여도 한명도 죽이면 안되는건가 자 쟤죠 자 저기 어딘지 싹 보고요 아아 아 들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다 죽여놔야겠다 그럼 다 죽여놔야겠다 그냥 다 죽여야지 다 죽이지 못하게 돼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뒤쪽에 놓고요 들키지 말으면 되니까요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길 없나? 자 자 자 조용히 해 자, 불을 잡으러 갔는데 야, 근데 유탄발사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 조용히 지니펴야 되는데 자, 저기 어디에 있는지 보고요 자, 이쪽으로 위에 독역병이 있다 어... 여기 닌자는 없겠지? 아, 헌터? 어? 헌터 있으면 난감한데 참, 계속 써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조용히 여기서 테이크다운 못하나?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서 테이크다운 안 되나, 이거?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고, 어우 자, 한 번 더 먹고요 어? 자, 스프리드 숨기고 얘들이 너인가? 쟤 죽은건가? 어... 쟤네를 구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저렇게 딱 보는 보는 시점에 있는건 아닌거 같거든 애들이 바로 보이잖아 얘 왜 죽어있어? 어... 어... 가면 안되는데? 여기... 이쪽으로 못가보요 아 그래플? 어디 그래플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아 저기잖아 천천히 천천히 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 조심조심해야돼 야 지금 들킬뻔했다 자 이곳이 첫번째인거 같은데요 오우 많다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이거 이거 자 나가 테이크다운 하구요 어? 어떻게 들켰어? 야 고마워!